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데요 말씀의 강의보다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스님이셨기 때문에 절에 다녀야 됐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서부터 스님이셨던 건 아니고 저희 집에 시집 오셔서 아기를 못 낳으신 채로 20년을 지내시면서 저희 아버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4대 독자신데 저희 할머니께서 절에 가서 천일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4대 독자에 있어서 꼭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으셔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낳지 못하시니까 그냥 멈추지 않으시고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소방 마주셨고 저희 아버님은 다른 가정에서 아들을 얻으시려고 노력하셨지만 거기서도 아들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 할머니께서 저는 얼굴도 뵙지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남편의 출생을 비밀을 알려주면서 너도 한번 해버려 하고 전해주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불심이 전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하루에 천배씩 절을 하다가 어차피 남편도 없는 거 왔다 갔다 하느니 절에 들어갔다 해서 머리 깎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천배씩을 하는데 꽁짜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청소서부터 손님 접대, 설거지서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대운종 청소, 마당 쓰는 것까지 하루에 그 노동력을 감당하시면서 아침에 300배, 점심 때 300배, 자기 전에 400배 이렇게 하루에 천배씩을 채우면서 3년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다른 집에서 살림을 하시다가 어머님이 절에서 나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서 저희 집에 잠깐 놀러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5종 세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여자 문제, 다른 가정을 갖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 세 번째는 도박 중독, 네 번째는 구타 저희 어머님을 때리실 때 집에서 때리지 않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면서 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버지들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면서 알코올 중독 다의 집안이 어떤 것을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평생 무직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셨던 어머니 때문에 공장에서 실밥 보다 돈을 조금 버서 먹고 살았던 분이셨는데 그걸 또 아버님이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2주에 한 번 오셔서 폭력을 통해서 돈을 뺏어 가셨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랬던 아버님이 3년 만에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동네 가서 막걸리 3병을 외상으로 갖고 오고 옆집에서 김치를 얻어서 김치전을 해갖고 막걸리랑 대접해서 아버님을 잘 대접해 드렸다 합니다 3년 만에 만났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따라주는 막걸리를 혼자서 3병을 다 드시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대로 필름이 끊기셔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그냥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보니까 오대독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제 별명이 뭐였냐면 오독오독 친구들이 오독오독 씹어먹는 소리를 하면서 오대독자의 약자인 오독이라고 불렀고 어떤 영어를 잘한 친구는 저를 썬부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썬 오브 부다 부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저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고요 계속 자라면서 덤점도 거칠어 가지는 아버지의 폭력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 만료도 받지만 그러면 들어오는 건 주먹 세례밖에 없었고 군인 출신이 힘이 되신 아버지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랑 싸우실 때는 전 혼자 부엌에 앉아서 숙제나 하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든지 수업시간에 손을 든다든지 내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검사를 해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지적 수준과 자아상이 굉장히 낮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자아상이 낮은 상태로 자라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심리치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무섭게 싸우는 가정기술에서 자란 아이들은 공통점이 다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영상 간증을 통해서 아이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죠 부모님이 싸우면 엄마 아빠가 싸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모든 자녀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엌에 앉아서 어떨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칼부림하는 장면을 안 보려고 뒤집어 쓰고 자라면서 어떤 그런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보다 6살 먼저 태어나신 누님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 누님이 저희 집에 어떻게 오게 된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 안 해서 비밀인데 어머니께서 나셨다고 말씀하시긴 합니다만 그 누나는 태어나자마자 정신박약의 소아마비였습니다 다리는 제가 26살에 돌아갈 때까지 보게 됐는데 다리는 평생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팔뚝보다 가는 상태로 이렇게 꺾어진 상태로 계셨고 손으로 땅바닥을 밀고 다니시는데 말은 못하시고 침을 항상 흘려서 여기가 다 젖어있었고 소대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 집에 안 계시고 어머니는 새벽 4시에 공장 나가셔서 밤 10시에 들어올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집에 들어가면 방 한 칸밖에 없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냄새가 나서 어머니가 밤 10시에 오셔서 누나 바지를 벗겨서 똥을 다 치우고 씻고 다 해서 연탄불에 올려서 밥을 해먹는 장면을 보면 그때 들어갔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기 때부터는 누나 바지를 벗겨서 어머니 조금이라도 식사 좀 더 하시고 주무시라고 초등학교 3학기 때부터 바지를 벗겨서 똥을 치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교나 이런 데 가서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거나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다 있는데 저는 더 특별하게 씁니다 제가 상처를 받았던 많은 사건들은 저희 집이 이제 서울 신당동 말은 신당동이지만 거의 문화돈 산 꼭대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랫집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 집은 아랫집이 또 내려다 보이는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에서 살게 되는데 연탄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다 너무 꼭대기라서 그 리아카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아니래서 그런 집에서 사는 것도 그랬지만 눈이 오면 어머니가 나가서 야 마켓 눈 좀 쓸어라 누가 이 산에 다니다가 넘어질까 봐서 그렇게 쓸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야 착한 애가 눈도 쓸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은 정상이네? 이러고 지나다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정상인 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짜장면이라는 걸 배달하러 갑니다 전화가 있을 때면 전화해서 어디 집에 오세요 그러면 되지만 예전에는 짜장면 집에 가서 배달을 한 다음에 그 철가방을 든 형님이랑 같이 집에 이렇게 와야지 집을 찾아올 수 있는데 한 번은 손님이 오셔서 짜장면 두 그릇에 짬뽕 한 거 탕수육 하나 시키러 심부름을 갔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니까 나보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저희 집 아세요? 그랬더니 그 짜장면 주인 아저씨가 그 바보 있는 집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바보 있는 집 알코올 중독자 집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데서 자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앞에 선다든지 뭘 시험을 봐서 내가 잘 본다든지 손을 들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랑 같은 동네에 살던 형인데 그 형 집이나 저희 집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데 그 형이 그 형 집도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똑같은데 저를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은데 내가 너를 동생 삼아주마 하면서 저를 동생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께서 남자 아버지한테 배우지 못한 것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담배를 알려주셨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술을 알려주시고 그 때 더 심한 것도 있지만 방송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형을 따라다면서 술과 담배와 인생을 공부하고 저희 집에 가방 들고 오셔서 공부하는 책 오셔서 오면 그 가방 속에 술이 가득 들어있어서 늘 알려주시고 그랬던 형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 동네는 중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을 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는데 그 형이 1년 동안 잠적해서 안 보이다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1년 만에 그 가방 들고 오셨어요 술 들었겠거니 하는데 딱 들었는데 책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형이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공부 코피소 또 공부를 하셨는데 저랑 같이 놀았던 그 논폐인 같은 그 형이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학교 가셔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누구 걸 컨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방에서 꺼내는데 홍성대에 수학에 정석석도 꺼내는데 손이 새까맣도록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피자주까지 있는 그 책을 공부를 쏟아 넣으면서 너희 집에는 우리 집에는 믿을 게 뭐가 있냐 대학은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책을 다 선물해 주시고 가졌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가슴 뛰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저 논폐인과 1년 공부해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간다면 나는 아직 고2, 고3, 2년이 남았으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공부했던 독서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풍수지리소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가 명당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서 그 형이 앉았던 독서실에 앉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그 형이 입었던 교륜복을 어깨에 걸치고 기운을 받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2년을 공부하고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는 2년 공부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도 학원 같은데 제대로 못 다니니까 독서실에서 문 열고 닫고 이런 거 하면서 자리를 하나 얻어서 공부를 합니다 3년을 공부해서 어쩌다 우역국절의 관계 나랑 전공과 이런 적성 이런 건 하나도 필요 없고 무조건 전기공학과를 가야 돼서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가게 됩니다 적성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서 봤는데 신입생들 1700명을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총장님이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목사님의 얼굴을 처음 봅니다 그분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학교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목사님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웃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 줄 알고 오셨죠? 전 몰랐습니다 거기 앉아서 가슴이 뛰면서 계속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근데 부처는 늘 웃고만 있지 응답이 없어서 그냥 다니기로 합니다 제가 받았던 기독교의 첫 번째 인상은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런 겁니다 아무에게도 우리에게 종교의 성향을 묻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예배 30분 드리고 나서는 보여주는 게 예수 영화인데 예수 영화 2시간 반짜리를 그 추운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하고 예수님의 생에서부터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는 것 같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가 재미라도 있으면 보기 좋을 텐데 이게 CG도 하나도 없는 노랑머리 하신 그 예수님이란 분이 나오는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빙돼서 하는 영화입니다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거를 2시간 반 동안 보더니 예수님 믿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그렇구나 이런 첫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오리엔테이션 마지막에 백미는 광고였는데 학생처장님이 나오시더니 여러분 우리 학교는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꼭 드립니다 그걸 채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출석일수가 모자르면 학교가 졸업이 안 됩니다 하고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강압적이죠 여러분 근데 희망은 가졌어요 왜냐하면 전기공학과는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100% 남학생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는 공대 건물에 가면 여학생은 한 명도 볼 수가 없었던 그때 채플에 가보면 4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니까 여학생은 구경할 수 있을 거다 해갖고 마음 먹고 갑니다 근데 학교가 너무 잔인한 게 공대만 모아놔서요 400명이 다 두리번거리면서 여학생 찾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를 강제적으로 드리는데 그 당시 온 강사님들은 다 무슨 신학 박사 무슨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얼마나 예배가 재미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4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한마디도 기억에 남는 예배가 기억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나가는데요 왜냐하면 불교인들은 예의 범절이 있어요 아무리 남의 종교라도 앞자리에 앉아서 아주 깔끔하게 드립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받아 적으면 됩니다 내용까지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출석하는 건데 근데 5월 21일날 제 일기장에서 오는 날인데 그날 출석표를 냈는데 너무 공대생들이 꾸역꾸역 출입구가 두 개밖에 없는데 나가는 걸 보고서 좀 앉아서 좀 낙서를 조금 하다가 이렇게 다 나간 다음에 천천히 내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한테 누가 말을 거는 거죠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게 기독교 용어인 거 아시죠? 딴 데서 안 씁니다 이렇게 쓱 돌아봤더니 저보다 키가 조금 작은 분인데 얼굴에 교회 담임 써 있어요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여기도 몇 번 보이시는데 교회 아니면 거의 환영받지 못할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하신 분이 저한테 형제님 아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 학교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묻지 않아도 자기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려고 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해 아니 저는 이 학교를 복음하러 왔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형제님처럼 믿음이 좋은 형제를 찾아서 함께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고 저를 3개월 동안 관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뒷모습이 너무 진지했고 오늘 같은 날은 기독까지 하고 나오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꿈을 깨드렸으면 형 저희 어머니 스미시고 저 교회 다닙니다 아니 저 절에 다닙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닌 사람이 왜 예배를 참석하냐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듣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와봐라 형님 불경 읽어보세요 계속 묵신각신 하다가 그 형께서 저를 수업 끝난 다음에 딱 한 번만 진지하게 나를 한번 만나달라 그러면서 학생회관 4층에 보면 기독 학생회가 있는데 거기 내가 회장이다 꼭 수업 끝난 다음에 들려라 수업 끝난 다음에 갈게요 그리고 약속하고 수업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은 거의 안 지킵니다 집에 가죠 누가 긁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려고 스쿨 버스로 타러 가는데 마음속에 자꾸 꼬리표가 따라온 거예요 아까 낮에 약속한 거 에이 그래서 집에 가면 되지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마음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약속을 했는데 불교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가다가 에이 돌아서서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학생회관 사칭을 합니다 학생회관 사칭에 올라가서 기독 학생회를 찾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동아리를 십자가 그려진 동아리 들어가면 되겠다 하고 사칭에 올라갔는데 지금도 명지대학 가보면 기독 동아리는 사칭에 다 모여 있습니다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두들겨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눈에 들어와서는 안 될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문짝에 대문에 CCC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지? 근데 해석을 해놨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맨 뒤에 두 글자가 교회잖아요 이름이 긴 교회인가 보다 여기인가 보다 하고 두들깁니다 그분은 기독 학생 회장인데 잘못 두들긴 거죠 근데 문을 열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 찾으러 왔다니까 아 그런 사람 없지만 잘 왔다고 아주 끌어앉힙니다 여러분 CCC 센 거 아시죠? 그리고 앉혀놓고 막 주의 사랑을 한양합니다 막 손 내리고 이러는데 사람들 다 손 내밀고 있으니까 나만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을 올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안 다니시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노래를 모르는 거 보면 교회를 안 다닌다는 뜻입니다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하시며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한 번도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안 들어봤으면 너무 무식하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여러분 그 얇은 책자 그게 그게 뭘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열정으로 읽어줍니까? 근데 사형리라는 뒷부분에 보면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죠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귀신을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남학생과 여학생 한 명 있었는데 남학생은 별 관심이 안 갑니다 남학생 깔린 게 남학생이니까 근데 그 여학생 우리 과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여학생이 한 명 앉아있는데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깔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밑에부터 보는데 신발 보니까 어? 운동화를 신었어요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봤던 아가씨들은 다 구두를 신었는데 그리고 바지를 펑펑짐한 걸 입었고 손이 보이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칠했어요 야 별난 아가씨다 그러다가 이제 얼굴을 보게 됐는데 얼굴이 화장을 안 하는 얼굴로 두꺼운 안경 쓰고 머리를 뒤로 딱 묶어서 깨끗한 거죠 한눈에 봐도 수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톨릭하고 계신결 구분 못할 때니까 아 수녀가 여기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누님이 선배님께서 예수님 믿어보라고 아주 반한 미소로 얘기하는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으면 누구나 믿게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종교행위를 하고 온 거죠 그런데 저한테 그 사형일을 전해주신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공대 건물을 그분이 국문과 3학년 선배님인데 찾아오셔서 새생활 시작실이라는 공부를 한 시간 해주고 밥 사주시고 그 두 번째 주도 찾아와서 밥 사주시고 성격 공부해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까지 왔는데 방학은 얼마 남지 않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성경 공부를 하니까 마음에 들어올 수가 하나도 없죠 그전 CCC의 성경 공부는 되게 쉬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이 나오는데 잘 모르는데요 그럼 가로 열고 가로 속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답이 써 있어요 그거 맞으면 맞춘 거예요 그럼 쓰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3주 정도로 그 형이랑 하는데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학생 하나 소개해 달라고 되게 부탁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걸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저도 양심을 여학생 좀 부탁하고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형한테 돌려서 얘기합니다 형, 일대일로 이렇게 만나는 건 너무 좋은데 저는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갈 수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형이 너무 순진해져서 이 작은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믿음이 빨리 자라는 형제는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를 제 속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그날 모임을 가게 됩니다 갔다니 동아리 룸에, CCC 서클 룸에 앉아서 서서 14명 정도가 막 율동해가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율동을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남자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허리에 손 얹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이걸 해야지 마음의 문을 열린다고 따라하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이게 닭살 돋는 것 같은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린이처럼 할 수 있죠 군대 갔다 온 형들도 있는데 제가 발견한 기독교의 율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신병적인 좌우대칭 운동이다 이쪽 한 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 번 하고 이쪽 한 번 때리면 이쪽 한 번 때리는 따라하기엔 되게 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율동에 뭐냐면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녀 옆에 가서 손을 잠깐 잡아봤는데 교회 다니는 자매님들의 손이 그렇게 부드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얼핏 나도 갖게 됩니다 그때 방학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쭉 브루셔를 쭉 나눠주는데 그 전단지가 뭐였냐면 대학생 여름 수련회에 초청하는 전단지였습니다 이게 뭔지 저는 모르죠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런데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가는 뒷모습이 보이는데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8호 학번입니다 88년도 이후에 태어났어야 외국에 나가는데 85년도에는 외국에 못 나갈 때예요 그래서 무전여행이나 다니고 이럴 때인데 무전여행 갈 용기는 없는데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몇 명이나 모여요? 만 명이 모인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공대지 않습니까? 5천명이 영학생일 것이라는 확신 들어서 가고 싶습니다 만 2천 원에 4억 원을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저희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수련회 가려고 합니다 그때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만 2천 원 시주부터 갑니다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머니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봉창에 꺼내셔고 천 원짜리 열두 장을 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수련회에 만 2천 원을 등록을 하고 그냥 가면 미안할 것 같아서 평상시에 4박 5일이면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4각을 더 준비하고 6각을 준비하고 저녁 때 한 잔 할 거 분명히 뻔하니까 소주를 가져가면 품격이 떨어져서 나폴레옹과 캡틴교 2병을 준비해 놓고 갑니다 혹시 노래를 시키면 노래를 하려고 윤수엘의 아파트하고 4개의 사랑은 넘어서 이 두 곡을 준비해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으니까 이런 황당한 짓을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요만한 책자를 나눠주는데 뒤에 순서가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는데 아침 집회, 저녁 특강, 무슨 턴택 특강, 저녁 집회 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침에도 예배, 점심제도 예배, 저녁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서서 1시간 노래하고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그분은 입을 열면 2시간입니다 노인네가 그리고 땅바닥에 아스팔트에 앉아서 있다가 기도를 무릎 꿇고 30분씩 켜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그냥 먹으면 혼납니다 뭐 외워야지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난 이런 건 처음 먹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첫날서부터 너무너무 힘들고 혹시 노는 시간을 아무리 시간 펴봐도 안 오고요 밤 11시에 취침인데 설교가 11시에 끝납니다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되게 안 지킨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 펴면서 전혀 상관없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면서 아 난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갖고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다 싸니까 저를 인도해줬던 형이 왜 그래요? 저 오늘 집에 가려고 그래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왜 가? 저는 여기 안 맞아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서 술과 담배를 보여줍니다 그 형이 갑자기 존댓말 쓰시면서 아 그렇게 힘드셨으면 가셔야죠 그래서 가방을 쌉니다 옆에 팔짱 끼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가방을 다 싸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붙잡아놓고 가기 전에 제 부탁인데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기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아 그래 하세요 3일 동안 기독교 물을 먹었는데 그게 뭐가 무섭다고 하세요 근데 저희 숙소에 20명이 강당에서 자고 있었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제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힘들어서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뉴스가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때려 죽인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입니다 이게 혼자 너무 무서워서 이제 올 게 왔나 보다 했는데 그분들이 때리진 않고 꽉 잡고 손 덮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부처님은 귀가 크세요 그래서 속으로 해도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보청기를 사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기도 막 소리 지르고 왼쪽에서 손 잡고 있는 형이 마무리 기도하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형이 갑자기 승제 형제 오른쪽에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가 얼마나 비상식적이냐면요 제가 집에 간다고 했을 때는 집에 가라고 했잖아요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어떻게 기도해 주나요? 버스도 잘 타게 해주시고 교통사기 안 나게 해주고 이런 거 기도해 줘야죠 근데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말로는 승제 형제 집에 가세요 하나님 남게 해주세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하나님이 눈에 뭔가를 씌우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우리 하는 행동 갖고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은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제 왼쪽에 손잡고 있는 형이 기도를 마무리하면 집에 가는다 했는데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래서 왜 안 하지? 이렇게 보는데 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3일밖에 안 먹었는데 처음서부터 알파 오메가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울지? 여러분 사람이 울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무슨 시련을 당했구나 그렇게 울지 내가 집에 갔는데 지가 왜 울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나를 위해서 울면 기도해주면 어 감동해야 예수 믿어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그 당시에 스무살짜리 감성으로 저는 어이 병신 왜 울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울면서 할 얘기는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너무 한심한 겁니다 그런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진심으로 우는 거죠 그런데 소름이 살짝 끼치더라고요 좀 버티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늘 평상시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승재야 우리 집에 돈은 없다 그렇지만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인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네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거야 그 소리가 갑자기 떠올라갖고 이거 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는 형한테 아 형 울지 마세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시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여러분 제가 기도응답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기독교의 모습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면제부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갖고 안 가고 싶은데 안 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밥도 아무것도 안 하고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화장실 가서 막 도넛을 만들고 물레방하고 계속해도 쟤는 제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할 게 없으니까 수련장소 옆에 보면 시냇물이 있어서 거기에 송살이 돌아다니니까 발로 차고 돌아와서 밥 먹고 발로 차고 걔네들이 그냥 놀고 오는 거죠 저녁때가 됐는데 우리 숙소에도 불이 안 들어오고 아무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모임 장소, 집회 장소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전기가 막 그냥 다 끈 거죠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깜깜한 데 혼자 있을까 하다가 모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좀 무섭고 그러니까 갑니다 근데 노래하는 게 싫어서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고 막 율동하고 그러니까 꽤 싫어갖고 노래 다 끝날 때쯤 뒤에 가서 살짝 앉습니다 야 이제 두 시간만 저 설교 버티고 나면은 내일 집에 간다 그 희망 갖고 앉아 있는데 3일 동안 예배를 9번 넘게 드렸을 텐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얘기했는데 두 시간씩 18시간이나 설교를 듣고 뭔가를 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날 밤에 김중근 목사님이 강대생에 올라오셔서 처음서부터 소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날 밤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교회 다녀본 적 한 번도 없던 제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똑똑한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외력을 씁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얘기해 줍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21세계에 과학에 발달한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과학자일수록 양심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37년 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서 아무 나랑 관계없는 얘기를 듣는데 여기서 쏙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는지 아무도 모르는 나의 과거 스무살짜리가 죄를 접었자 얼마나 죄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조금 심한 표현입니다만 저 새끼가 언젠가는 내가 죽인다 이게 제가 갖고 있던 유일한 꿈도 아닌 뭔가 하고 싶다면 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신박해가 소아마비 딸을 놔두고 공장 가서 새벽 4시 나가서 10시까지 벌어온 돈을 주먹질해서 술 퍼먹는 저 인간은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그것은 못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되던 때 아버지가 오늘따라 일찍 오셨어요 술 조금밖에 안 드셨는데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첨도 돈 내나 이런 거 안 하시거든요 집이 더러워 어쩌저쩌고 하다가 어머니가 말대꾸를 하면 남자한테 말대꾸한다는 표정으로 핑계를 잡아 때리는데 그건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데 어머님이 힘이 세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뼈쩍 말라가시니까 힘이 거의 비등비등해지시죠 어머니가 안 맞습니다 안 맞으시니까 나오셔서 부삽을 들고 들어가셔서 부삽으로 어머니를 막 찍어대시는 겁니다 창호지에 피가 딱 튀는데 오늘이 그날이다 그래서 부엌에 앉아서 숙제를 하다가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수박 잘라는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인생은 한 방입니다 한 방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한 방 제가 들어가면 어머님이 내 칼을 든 제 뒤에 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칼을 뺏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하나 안 돼요 내가 바보 누나 보고 살겠냐 남편 보고 살겠냐 너 하나 정상적으로 살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너가 여기서 사골 치면 되겠냐고 제 칼을 붙드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손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칼을 장롱에다 꽂고 나갑니다 밤새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엄마 아빠 다 나간 사이에 아침 7시 정도에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숙제한 것 가방에 넣어놓고 도시락 싸고 씻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는 말도 못하고 장난감 있고 아무것도 없죠 제일 좋아하는 게 과자 봉지 그럼 봉지 이벤들 하루 종일 페인트가 다 벗길 때까지 씻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 책을 받아가면 표지가 알록달록 하니까 책을 찢어서 먹어서 저는 학교를 갈 때 표지가 있는 책을 거의 못 갖고 다녔어요 근데 그날 씻고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어저께 숙제한 노트를 어떻게 꺼내서 그걸 다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은 데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인생의 하이라이트 로우라이트 이렇게 그리는 날이 있잖아요 제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그날 저희 누나가 제 책을 찢어먹고 숙제한 노트를 찢어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여기서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를 전혀 방어할 수도 없고 변호할 수 없는 장애인을 막 구타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때린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때립니다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난 친구 하나 너 때문에 내릴 걸 수 없고 막 때립니다 지금도 얼굴이 생생한 것은 바보니까 말은 못하는데 입술이 펄해서 벌벌 떨면서 그만 때려달라는 눈빛을 보내는데 그걸 막 잔인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다가 그날 와서 목욕시키려고 옷을 벗겨봤는데 몸에 검정 색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때려서 시커멓게 멍든 게 몸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오기 전에 목욕을 시켜서 옷을 입혀놓고 목욕 다 시켜놨어요 그렇게 다 덥습니다 한 6주를 씻고 나니까 멍든 자죽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몰라요 정진박약에서 소아마비 누나는 내가 때렸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묻혔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제가 재수할 때 저희 누나가 26살 나이로 죽습니다 그 당시에 정신지체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서 10살, 15살 죽는데 저희 누나는 어머니가 워낙 끔찍하게 약도 먹이고 그래가지고 26살까지 살았던 케이스입니다 나가서 화장하고 제가 그 재를 유고를 빻아서 산에 뿌립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장애인을 때렸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 끝났습니다 뼈도 부렸습니다 그런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게 막 가슴을 수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제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의 말씀을 말미암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홉 번의 예배를 꾸역꾸역 드리고 요절을 암성에 밥을 먹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꾸역꾸역 넣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작게나마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제가 그날 밤에 선물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난 목사해야지 선교사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 생기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발견하는 그 순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믿음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줍니다 그날 저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인인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돌을 던져서 이마를 찢은 적이 있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병원비 달라서 서류를 안 하고 우리가 불교 믿는 집인지 아니까 나보고 그 산동네에 있는 108계단을 무릎팍으로 걸으면 용서해준다고 해서 병원값 아끼려고 무릎팍이 깨지도록 108계단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자 죄 용서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 학교 가보니까 거기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붕대가 다 떨어졌는데 꼬맨자죽 있어요 그게 평생 이마에 꼬맨자죽 갖고 있습니다 108계단을 무릎팍으로 올라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다면 1800계단, 18000계단도 오를 것 같습니다 3000배를 할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제기하고 하얀 속옷을 갈아입고 새벽 4시부터 절을 하기 시작하면 밤 9시 반에 3000배가 끝납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을 수 있다면 3000배가 아니라 3만 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불교인으로서 너무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쩔쩔매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거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도록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런 소리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에 굉장히 쫄깃하게 들렸습니다 쫑긋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죠 한 번도 교회에 안 나가본 적 없고 헌금 한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값이 믿는단 말이야 여러분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내가 죄를 줬으면 내가 죄를 감당해야지 왜 누구한테 떠맡겨 그리고 떠맡기고 나 용서받았다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가운데 저는 손을 모아서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을 열 번을 찍고 나도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열 번 찍고 예수님 난 처음 기도합니다 우리 죽은 누나 혹시 지옥이 있다면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눈과 코에서 엄청난 만에 물이 쏟아집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 창피함을 부릅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저에게만 있는 특별한 체험인데 파란색 빛 같은 것이 가수 속에 들어오면서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눈, 코, 입은 없는데 환한 웃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고 숙소에 들어가서 벽 보고 잡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서 다른 사람 다 자고 있을 때 바깥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밤새 천둥과 비 오는 소리를 듣고 아침에 또 비 오겠거냐고 나가는데 해가 떴는데 아스팔트에 물이 살짝살짝 젖어 있는데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아스팔트가 검정색이 흑진주처럼 예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검정색은 처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로 손을 이렇게 만집니다 너무 예뻐서 그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나무 이파리 같은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데 내가 어저께 예수 믿은 걸 온 나무가 다 춤추면서 축하해 주는 겁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너무 달라 보이니까 그래서 새벽에 혼자 있다가 아침에 내가 어저께 송사리들 너무 괴롭힌 게 떠올라서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갔습니다 스무살 짜리니까요 슬리퍼 친구가 가서 말을 담궜는데 어저께 그렇게 많던 송사리들이 안 보여서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너희들한테 내가 너무 잘못해서 미안해 나 어제 예수 믿었어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나와요 그들은 내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너희들도 아니고 또 한 마리가 나 키스해 주고 해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제 다리 터뜯어 먹으러 온 건데 그래서 송사리들이랑 대화가 되고 나무가 막 춤을 추고 난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본드 끄는 지 몇 년 넘었는데 그날은 본드 한 것보다 더 환상적이 깨터 그리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평생 나를 위해서 고생했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서울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지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아버지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해석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저는 아버지가 가장 잔악한 죄인 연약한 여자를 때려서 술이나 갖다 퍼먹는 죄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자를 때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방해할 수 없는 장애인을 때린 더 잔인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 그리고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다섯 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혼자 고아처럼 살면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다고 월남전 가서 사람도 죽이고 이런 생활을 걸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그때 이제 마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아침에 인정이 되면서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밥 한번 먹어야 되겠다는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용서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래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웃으면서 오면서 저한테 파란색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어제 예수 믿는 거 봤어요 성경책 없으시죠? 그래서 파란색 기도원 옆에서 나온 파란색 성경책 신양만 나오는 걸 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더 수련회가 남았는데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딱딱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걸 찾아서 읽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쉬워요 왜냐하면 불경은 산스크리토로 된 걸 한자로 바꿔서 한자에 한국어 발음을 붙여서 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는 외우고 다녔어요 무슨 뜻인지 모른데요 성경은 한글로 써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잠겨주시냐고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해되는 건 이해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냥 나가는 대로 틈나는 대로 예수님의 빛이라고 그러시고 막 이렇게 그런가 보다 포도주도 만드셨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는 데 만큼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읽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깨하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쏙 솟아올라 보입니다 가끔 보면 그렇게 성경 읽다가 특정 단어가 솟아올라 보이는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솟아올라 보입니다 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무슨 종교 이렇게 교회 다니려고 꼬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아버지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서 밥 먹고 싶고 나무가 춤추고 아스팔트 깨끗하고 어저께 똑같이 우리 집은 어제나 우렐나 똑같이 가난하고 내 속이 음란한 거 똑같고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도 너무 세상이 깨끗해 보이고 만나는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고 싶고 이렇게 바뀐 것이 생명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게 느끼는 거죠 생명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자로 오늘 말씀해 그게 제 인생의 구절이 됐는데요 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예수님을 믿고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를 바로 붙들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도 졌다가 또 회개했다가 이런 삶을 3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은 천국만 가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풍성한 삶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게 너무 힘든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여자친구 생기는 것이 풍성한 삶일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는 게 풍성한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풍성한 삶은 뭐였을까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낮습니다 막 웃음 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 이렇게 가보면 부모님들이 와서 꽃 주고 그 다음에 동그란 통에다 졸업장 말하라고 이렇게 놓고 끝난 다음에 가다 보면 짜장면 집 가서 짜장면 먹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에 아무도 안 오죠 그럼 졸업장 이렇게 받아갖고 책가방 속에 넣고 그렇게 오는데 저희 집에서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짜장면 집을 세 개를 지나야 돼요 옛날 때 짜장면 집이 많을 때니까 가득 가득 짜장면 집에서 사람들 찾아서 애들은 같이 졸업 축하한다고 먹고 있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는데 우리 동네에 사는 아줌마가 이렇게 짜장면 집에 앉아있다 저를 발견했어요 일어나서 들어와서 먹고 가라고 우리 형편 아니니까 그런데 넋살 좋게 들어가서 먹고 가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방 들고 집으로 뛰면 됩니다 그 바보 누나 있는 그 집에 방에 들어가서 벽 보고 옵니다 나는 딱만 몰라도 그냥 나 결혼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돼요 그 당시 꿈 같은 거 적어내려면 모두가 다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가끔 국무총리 썼으면 혼났어요 이 믿음이 작다고 옛날 때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저는 꿈 적어내려면 아버지 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병신 같은 놈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막 그렇게 놀렸어도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진 가정과 상처 있는 가정 이런 데서 자라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이 더 갈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공대 출신이지만 가정학과 이런 데 가서 다 교양 수업을 다 그런 걸 듣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교양 수업을 듣는데 하필이면 내가 듣는 과목마다 교수들이 와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결혼한 다음에 반드시 구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 이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구나 너도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가정은 빨려 갖고 싶은데 가정 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동아리 부름에서 처음 봤던 누나한테 찾아가서 여자친구 좀 소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나가 기도해 볼게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왜 안 소개해 주나 봤더니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다렸는데 졸려고 졸려왔더니 제자를 소개해 줘서 그 자매랑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항상 모이면 크리찬들은 이렇게 교제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오늘 교제 좋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어는 안 보나?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교제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 하죠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7개월 동안 사귀면서 저도 첫사랑, 그 자매도 첫사랑 너무 좋은 시위를 보내는데 그 자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나보고 기다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얼마 정도 할 거냐? 그랬더니 7년 내지 10년 정도 했다고 온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덕숭우 두 바퀴를 돌고 보내주게 됩니다 처음에 상처를 입은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해? 유학 가는 거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서 기운 빠져 돌아다녔는데 그 누나가 부르면서 사내자식이 이렇게 기운이 없냐고 그 여자친구 없다고 기운이 없으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한 명 더 소개를 해주는데 그 자매는 안 맞아요 집이 너무 부자해요 제가 오뎅 한 번 사주면 나이키 운동화 사주고 떡볶이 사주면 막 삐에르 가르덴, 와이사스 막 10만 원짜리 사주고 안 맞아요 데이트할 때 그 자매는 그랜저 몰고 난 조수석에 앉아있고 안 맞습니다 그 자매는 결국 이제 CC를 나가 돼서 헤어지게 되고 4학년 졸업하고 제가 CCG 간사가 됐는데 그때 한 사람을 더 사귀게 되는데 제가 중국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선교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서 5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기도원 끝나고 나와서 만나게 됐는데 얼굴이 너무 환하고 밝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졸업한 누님은 꾸준히 저한테 소개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7장을 써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다 쓰시는 거예요 승제 형제는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다 좋지만 거룩하지 못한 게 흠이야 자매를 소개해 주면 첫날 속도 손잡으려고 이런 건 나쁜 행동이야 저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저한테 많은 충고도 내려주시고 그런데 사역자들이 돈과 여자와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데 참 형제는 참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나는 어때?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그 누님이랑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 때 애인들이 주었던 편지를 결혼한 데 보니까 한 박스에 날짜별로 스크랩을 해서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보시라고 제가 30년 살고 있으면서 제 아내를 구타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딜 감히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품 변화인 줄 아시지? 안 변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쓰는 용어와 표정과 화내는 포인트가 우리 아버지랑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왜 여기 없어? 수건이 없고 그럼 제 아내가 그건 언성 높여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 없냐? 막 그래서 흥분하죠 그럼 아내는 먼저 잡니다 그럼 이제 혼자 있다가 저도 자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여보 어저께 제가 미안해요 뭘 잘못했는지 열 가지 써오세요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흥분하고 제 아내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4대쯤 있는 집안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살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은혜입니다 갖고 있었던 세상의 때와 그리고 아버지 부모로부터 받았던 모국어들 그것을 이 돌감나무 같은 제가 참감나무 4대쯤 있는 집안의 자매를 만나서 언어서부터 사고서부터 다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 자매도 저한테 영향을 받아서 바뀐 것이 있죠 서로 바뀝니다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잠만 잤다 하면 애기가 생겨서 연년생으로 3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꿈이 있었던 대로 중국 선교를 가게 됩니다 3살, 2살, 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중국 땅을 가게 됩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러고 나면서 선교제에 갔더니 다른 때보다 시간이 좀 남아서 너무 좋아요 밤새 얘기를 나누고 또 사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큰딸이 이렇게 자라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저는 한인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한인교회 나가면은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중국 땅에서는 이게 선교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갈등은 안 주려고 그냥 중국 학교 보내고 중국 학교 교회 다니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한글 학교 토요 한글 학교를 보내야 돼요 거기 한국에도 사귀고 한글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친구 사귀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아빠 나 친구 집 가서 파자마 파티 와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친구 생일날 가서 그 여행도 하룻밤 자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은 방 한 칸에 애들, 딸, 아들, 딸 세 명이 엉켜서 자는 집인데 그 집 가면 딸 둘이 이쪽 방은 신데렐라처럼 여기는 백설공처럼 꾸며니 그 방 가서 상처를 입고 올 애를 생각해서 보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 간다는 걸 어떻게 안 보내겠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잘 갔다 와 그래서 집에 내려주고 거기서 하룻밤 재밌게 놀고 그 다음날 그 집에서 자가용으로 저희 집 태워다 줘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 잘 살지? 뭐 이런 얘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딸은 전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걔가 쑥 그냥 중얼거리듯이 했던 말이 아빠 나는 커서 결혼하면 아기 셋 낳을 거예요 그것도 딸, 아들, 딸, 아빠처럼 그리고 아빠 집 근처에 살고 싶어요 왜? 아빠가 어렸을 때 나한테 해줬던 거 우리 애가 낳으면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이를 어떻게 키우지? 이거 막 쩔쩔맸던 때 아버지가 딸로부터 평생 아버지 옆에 살고 싶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애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화장실 들어가서 물 틀었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들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자라게 됩니다 지금 그 아이가 지금 31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에 취업이 돼서 저희 집에서 차로 왕복 2시간 걸리는 왕복 4시간이죠 편도 2시간이니까 너무 멀어서 할 수 없이 자기 직장 앞에 자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자취방으로 처음에 얻어 나갔지만 청년 통장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더니 독립을 하는 게 훨씬 더 세대주를 분립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서 세대주를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도 이제 너가 살아야지 그래서 세대주를 분리해 나가는데 애 마음이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대주 분립하는 날 오더니 갑자기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봉투 하나 아빠한테 봉투 하나 그러니까 50만 원씩 들었어요 얘가 알죠? 엄마한테 100만 원 줬다는 아빠가 1원도 못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5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네가 여지껏 취업해갖고 그동안 학자금 됐지만 3,400만 원 갚은 지 겨우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제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얘는 마음속에는 세대주로 분립해서 나가는 자체가 독립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봉투를 딱 보니까 50만 원 들었죠 그런데 봉투 뒤에 스티커에다가 글을 딱 단어 두 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엄마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써냐면 그리운 아빠의 등무 어부바 이렇게 써 있어요 엄마한테는 그리운 집밥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받고서 굉장히 받으면 뭉클했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놀이동산이니 해외여행이니 많이 다닌 것들을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 마음속에 집을 떠날 때 가정에 대한 추억거리를 갖고 나가게 되는데 그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등에 태우고 애들 세 명을 등무 태워갖고 놀았던 거 그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떠나게 되면서 그 봉투는 제가 갑오처럼 갖고 있습니다 그리운 아빠의 등무 어부바 아이들 낳으면 정말 저는 근처에 살면서 해주고 싶어요 아들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은 저의 아내를 닮아서 되게 지적입니다 집에서 물을 뚝뚝 쓸고 있어요 무뚝뚝해서 말을 거의 안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랑 솔직히 했는데 아들이 자녀들이 크니까요 부모들에 대해서 권면을 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하셨어야 돼요 그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애들이 14년 동안 외국에 살았지만 선교사 자녀 혜택 같은 걸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들어오라는 소명을 갖고 애들 대학을 위해서 3년 더 버텨서 서울대 연고대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 완전히 전문대생으로 키울 것인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사는 것이 혜택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혜택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평생 혜택을 유리게 돼 하고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들어와서 애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빠져 있어요 학교 생활을 처음 경험해 보는데 한국 문화도 처음인데 애들은 다 공부한 걸 하나도 안 한 채로 우리 막내딸 같은 거는 제가 광동성에 살았기 때문에 보통어, 광동어, 영어, 한국어, 사개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연계구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가 한국 땅이 자라면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예배를 버텨내고 손잡고 버텨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저희 집이 너무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걸 보여서 아들한테 좀 든든하게 보이려고 제가 주식 공부도 하고 평생 무주택자니까 집을 한번 알아본다가 청약 같은 거 들어보니까 아들이 오는 겁니다 아빠 뭐 하세요? 청약 하나 해갖고 나도 평생 무주택자 주택 하나 한번 가져보려고 왜 안 하던 짓을 하세요? 괜히 사고 치지 마세요 너희들한테 뭐라도 물려주셔야죠 믿음의 유산 주셨잖아요 믿음의 유산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암을 누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많은데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 믿음의 유산 주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가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흔들리는데 그때 아이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 중고만큼 큰 유산이 없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만 살짝 들으면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늘 행복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한 책 제목을 보고서 책을 빌려 읽게 됐는데 최강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은 어머니 품속처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아늑한 둥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곳이라고 하지만 과연 오늘날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 가족이라고 하면 편안한 안식처보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족은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며 친밀함 뒤에 미묘한 갈등이 숨어 있기도 하고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한없이 미워지기도 한다 가족은 이처럼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이 사람도 크리찬입니다 이런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커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빠 우리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시죠 선교사 자녀들 못 만나요 만나게 되면 걔네들 영어도 잘해 명문대학 다니어서 취업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도 아니고 버텨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선교사 자녀들 만나기 싫어요 그 아이들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키운 데도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부둥켜 안고 인적해서 사는 거죠 지금 시대는 어떤 저희 스테이지에서 살고 있냐면 가족 분화, 이제는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청년 통장 깨서 만들어 갖고 나가서 살고 있는데 물론 주일날 교회에서 다 만나자 아빠가 개척교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엄마 결혼기념일 어버이날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아들 생일 다 생일, 명절마다 성고영신여배 다 이렇게 만나서 가족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건 너무 감사하지만 이것이 아이들한테 혹시나 율법처럼 짐이 될까 슬슬 하나씩 하나씩 없으면서 자유를 줍니다 그것은 스스로 원해서 할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진정한 아이들을 잘할 때까지 해주고 최근에 들어서 가정여배 드리고 나서는 아이들은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더 자유하겠다 혹시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거나 믿음이 없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결혼하게 될 때 아이고 내가 잘못 키웠지 내가 잘못 키웠지 이것도 안 하겠다 왜?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독립시켜주는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의 샘플이고 어떤 가정의 모델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들 살얼음 걷고 두 얼굴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주님께 긍주를 구하고 아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부모께 순종하고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내는 부족한 남편이지만 존중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로 다시 돌이키고 삶이 되지 않더라도 다시 돌이키며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붙들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가정에 살아나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가정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든지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제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긍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 갖고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모국어 갖고 되지 않습니다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세대의 믿음이 이어짐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다 같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한 종류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한민국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당신의 긍률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등과 충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성하고 찬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의 고백, 아들의 고백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백들이 있다 하나님과 당신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부두로 지구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고 찬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우리의 힘으로 세워나갈 수 없는 곳 당신의 모위로 덧어주시고 힘으로 덧어주시고 당신의 내로 덧어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들마다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대로 주시고 생각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 모든 년에 그리는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믿수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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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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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